도내 때아닌 겨울비로 지역 겨울축제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10일 개막 예정이었던 평창 대관령 눈꽃축제가 17일로 연기됐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위원회는 이틀간 내린 비로 인해 행사장에 눈이 녹아내리고 송천 상류 물이 불어나 축제장으로 유입되는 등 축제 차질이 빚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연기로 이번 축제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평창 송어축제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축제장을 임시 폐장한 상황이며 개장 여부는 13일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